시간이 다 되진 않았나? 어서 끝내라 어서! 이보게! 고향이! 괜찮은가? 어서 병사를 옮기게! 어서! 제 팔은 괜찮을까요 수희 형과? 대체 어떤 놈들 짓이래냐? 그 처논놈 하나 어쩌자고 내가 그럴 짓까지 할 것 같든지 아니 천인이기 전에 의생이지 난 저녁아 자주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마음도 없고 뭐? 말이? 뭐 내가 죽은 자기가 뒤에! 이게 무슨 손이야? 내가 살고 싶다면 이 아이를 당장 살겨내라! 나아기!